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것은 감자면 두 봉지에다가 치즈김밥이랑 참치김밥 포장해왔습니다. 오늘 김밥이 엄청 먹고 싶어서 김밥을 포장해왔는데 김밥만 먹기에는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여기 라면 두 봉지에 일단 끓여봤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게 치즈김밥이에요. 치즈김밥부터 먹어볼게요. 엄청 커요. 치즈김밥은 비교하긴 비벼 아껴가 짓이에요. 치즈까스 치즈김밥은 더 맛있고요! 치즈김밥이 너무 좋아요! 치즈김밥이 아주 들어있죠. 소금은 맵다 쫄깃쫄깃 달콤하고 매콤해요 잘 안 먹어요 소금은 맵다 만족스러워 이 생각보다 더 맛있었는데 단무지가 좀 더 맛있어 고소한 맛 너무 맛있어 ению소리가 정말 맛있어 한입은 한입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었어요 작곡은 한입이 조금 더 더 더욱 맛있어요 제가 준비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이거랑 잘 어울려 진짜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고 정말 맛있을거 같다 아! 그치지 않아서 다 먹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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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면이 너무 맛있어 하지만 나름덩이 적당히 웅 주말이 다 먹어야 겠다 김밥을 1분의 1정도 잘라왔어요 남은거는 동생 주려구요 이건 참치김밥이에요 잘 먹었어요 과자 이거 마셔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먹으면 잘 먹었어요 정말 맛있다고 해요 이렇게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너무 맛있엉 너무 맛있고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은 일반 먹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라면에 단짝 참치김밥, 치즈김밥 먹어보았구요 오늘도 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안녕